오늘 우리 청교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교육의 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우리 4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고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 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쉐마라고 불리는 귀한 말씀인데 제가 저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함께 의논해야 되는 것이 특히 청교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헤아려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려고 그럽니다 저는 우리가 현대의 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냐면 생각지 못했던 가정의 무너짐 또는 가정의 처절한 파괴 그리고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의 문제들 그리고 예전과는 생각지 못했던 악하고 강력한 범죄들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간 우리들이 청교도의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출구,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져보려고 하는 노력을 저는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세워진 하나님의 통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갈 것인가 나오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나 국가라는 이런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의 모습을 닮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청교도들은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를 위해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청교도의 가장 중요했던 것이 신앙교육이고 신앙교육 가운데 가정교육인데 오늘처럼 가정이 무시돼 버리고 사회 속에 가정이 소외돼 버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청교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다시 세우고 어떻게 다시 지켜나갈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가 또는 사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 나를 이루어 가는데 그들은 모든 목표에 세우고 거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온 우리들이 정말로 가정과 교회와 학교 속에서 또는 이 사회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움직이고 있는지 아마 우리 가정은 그렇다 우리 교회는 그렇다 우리 학교는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짧지만 청교도와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되는 모습들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교도의 교육입니다 청교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했는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청교도의 교육을 말하려면 청교도의 신앙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교도의 교육은 철도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성경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청교도의 모든 가정과 학교에서 모든 커리큘럼 자체가 철저히 성경의 배움이고 그 배움을 삶으로 살아내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청교도는 그 당시에 가정이나 교회나 심지어는 학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데에 모든 중요한 목표를 둔 것입니다 특히 미국 땅에 건너온 청교도들 영국을 떠나서 미국에 와서 새로운 신앙을 살려고 했던 모든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 세상 사람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고 그들의 거룩한 고민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청교도의 교육 그러면 신앙 교육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교도의 교육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성경을 읽어내고 그 읽어내는 성경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그 말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 어떤 것보다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어떤 출세나 세상적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그 깨우침을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서 내 교회 속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청교도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중심이었던 뉴 잉글랜드 보스턴 지역에 존 노을튼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 곱씹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것을 지향한다는 것은 만약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발이나 우리의 자녀의 발보다는 신발에 관심을 두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발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발보다 먼저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발입니다 내 자녀의 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를 떨쳐버리고 놔두고 세상처럼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출세하는 그런 지향적인 삶을 추구해 버린다면 우리는 내 발이나 내 자녀의 발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내 발을 덮고 있는 신발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진솔하게 한 번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내가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얻고자 원하는 것인지 청교도들은 철토체렘하게 하나님 뜻 앞에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성경 뜻 앞에 하는 모든 걸 내려놓고 성경이 명령하는 대로 그들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비록 신앙의 토대에 잘 세워진 믿음의 부부로 할지라도 그리고 선물로 자녀를 주었다 할지라도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는 체녀날 때부터 악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철토체렘하게 훈련하지 않으려면 죄에 대한 노외로 살수 없다고 청교도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토체렘하게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교회에서 심지어는 확대 학교에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갈 것인가가 그들의 관심이었고 삶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미국의 역사를 보면 청교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와 신앙과 학교가 잘 자라다가 실용주의의 리더인 존 듀에 의해서 실용주의가 앞서가면서 교회 안에서 또는 학교 안에서의 예를 들면 기도나 학교 안에서의 경건 생활은 뒷전에 물러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참 기가 막힐 아픈 마음인데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존 듀의 실용주의가 막 판을 칠 때 그 거세한 물결이 밀려서 그동안 지켜왔던 청교도적인 신앙생활은 한 걸음직 뒤로 걸음질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청교도들의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론 그들의 목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로 성적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건강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목적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은 청교도들의 가정교육입니다 그들의 신앙교육이 시작된 곳이 어디가 있는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먼저 이런 신앙생활을 했고 그것을 교회에 와서 증거해 보이고 다시 가정에 돌아와 그들은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가장이 되어서 아버지가 가정적인 목사가 되어서 아내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같은 존재가 그 당시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청교도들에게는 그 가정에 아버지가 제상적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의 모든 부분들을 아버지가 책임을 지고 잘 가르친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굉장히 도절받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귀한 직분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녀의 교육을 우리 집사람에게 맡겨 저는 교회에만, 교회 일에만 집중했은 데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한 가정의 가장인 남편은 자녀 교육, 가정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헌신했던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겠는가 요즘은 대부분 남편들은 사업하고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문제를 제공하는 제공자로 사활할 뿐 자녀나 아내나 자녀들의 영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부부의 관계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정의 행복은 부모와 자녀 그리고 부부가의 관계가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은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교들에 있어서 이 가정교육은 자녀들을 세상 속에서 탁월한 지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꾼으로서 영적인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종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가 가정교육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가정예배를 가장 첫 번째로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말씀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그 다음 지금이나 그때는 삶의 패턴은 비슷한데 아버지가 직장 갈 수도 있고 농사 지으려고 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은 가정예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청교도의 교육은 신앙교육이고 신앙교육은 가정교육이었고 가정교육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가정예배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청교도의 지도자였던 윌리안 퍼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처음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왔을 때 하루에 두 번 이상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하기 전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하루 지난 하루의 잘못된 걸 회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식사를 했답니다 참 재미있는 게 식사할 때도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 드리고 또 식사를 마치고 나면 또 마침에 대한 감사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잠자리 들기 전에 다시 모여서 하루를 반성해보고 하루를 성찰해보고 하루간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며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교육의 기초가 가정예배에 시작된 것입니다 가정예배가 가정을 살려내고 살려된 가정이 또한 신앙의 교회를 살려내고 그리고 세상을 살려낸다는 굳건한 믿음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우리에 집중하는 것은 자녀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신앙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는 학교 교육입니다 어떻게 하면 학교에 좋은 점수를 갖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가는가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말한다면 우리가 청교도들의 얘기를 하면 우리가 배우드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신앙을 전수하는 것 신앙으로 내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것 내가 자녀들을 세워나갈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가정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이유 때문에 거의 2년 가까이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정에 많이 머무르게 되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가정예배가 많이 회복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 청교도처럼 매일 하루에 두 번씩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이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의 기본 정식인 가정교육, 가정예배는 우리 삶 속에 다시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하루에 두 번씩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두 번만이라도 온 식구가 모여서 아버지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가정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실 것입니다 뿐만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가장이 되는 아버지가 교육을 잘 받아서 수시로 교육을 했습니다 성경을 암송시키기도 하고 성경을 가지고 심지어는 교리문답이라고 그러죠 이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주력 학생 가운데 잘 가르치지도 않지만 이 당시에는 가정에서 이것조차도 가르쳐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토대를 교회도 아니고 그 당시 학교도 아니고 가정에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정이 쉽게 무너져버리고 우리 자녀들이 쉽게 무너져버리는 것은 자녀들이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 가정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파운데이션이 세우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오늘 방송을 함께 보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가정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성교대회의 학교 교육입니다 여름 그 당시에는 사실 가정이 학교와 같았지만 그러나 학교도 학교 나름대로 귀한 역할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당시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때는 초등학교에 있었고 중등학교에 있었고 대학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초등학교든 중등학교든 대학이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내도록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런 나라가 아마 특히 미국 땅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려왔던 모든 종교들이 세웠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뭔가 학교에서도 신앙 교육이 첫 번째였고 심지어는 대학교에서도 신앙 교육이 첫 번째였습니다 1936년에 세워진 하바드 대학 지금 세계 제1의 대학이라고 그럽니다 그 대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 가족의 자리에 의하면 경건의 실천, 성경 연구의 분석, 신학과 기독교 원리, 원어로 성경 읽기, 성경에 필요한 문학, 철학, 역사, 정치학 자신의 성경 해석과 전달을 필요한 수사, 연론 이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심지어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남에게 받은 바 은혜를 나눌 것인가까지를 하바드 대학에 가르친 거예요 하바드 대학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설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미국을 세워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61년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1962년에 공립학교에서 예배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금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학교들이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치는 전통을 그래도 학교에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존두의 실용주의가 왕성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쳤는데 공립학교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제는 우리는 기독교를 거부할 권리도 있다 그런 걸 대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연방법원에 제출을 해서 그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걸 통과시키도록 했던 장본인이 텍사스 사람입니다 그게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놀랍게도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그 목사님이 물었다 어떻게 당신 아버지는 이걸 반냈는데 당신은 어떻게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과장으로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반대운동을 하면서 한 번도 행복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게 답이었습니다 열심히 케네디 대통령과 함께 연방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아도 된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그 법을 제출하면서 열심히 하긴 했는데 한 번 행복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지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 1호로 학교 교육에서 신앙 교육은 멀어지게 되었고 오히려 성경을 가르치면 불법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1962년 이후부터 교회들이 학교를 시작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교회 자체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 그래서 대개 큰 교회들이 학교를 하기 시작한 이유가 이때부터인 것이죠 네 번째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주일 학교 교육입니다 오늘날 크리스도인들은 신앙 교육을 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 이 말씀 드려왔듯이 청교도들은 신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터전이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중에서도 가정 예배였습니다 그렇다고 주일 학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주일 학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 훈련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훈련받았던 것을 교회에 와서 함께 나누고 또 교회에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며 또 가정에 돌아와 다시 가정 예배가 사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의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은 신앙의 교육이고 신앙 교육의 장은 가정이었고 가정 교육의 장은 가정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일 학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가끔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 우리 UMC 예배 드리는 걸 보면 대예배 때 어린아이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주일 학교 담당 목회가 나와서 어린을 위한 설교를 한 10분 정도 합니다 끝나고 나면 애들과 함께 다 퇴장하며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예배를 드리죠 그런 예배가 있죠 그러나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는 어린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날 모이면 성령 공부를 각자 하고 그리고 흔히 말한 우리 대배라고 불리는 예배에는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청교도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문답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이라도 어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됐다 그러면 전부 다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내 자녀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잘 못 들었을 때는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의 설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철뚤치함에 가르쳤던 주일 예배가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주일학이 확장이 되어서 그들은 주일 학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까지 그들의 주일 학교 주일 예배로 함께 통영해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어른과 함께 부모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성숙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철뚤철미하게 자녀들과 예배 드리는 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아까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른 예배 시작이 되면 어린아이 함께 앉아 놓아서 주일학 선생님들이 설교를 하고 애들과 함께 나가면 어른이 다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한국교회는 주일학교,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어린 예배, 주일학교 예배 중동, 청년명이 다 세퍼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청교도 때는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수준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선생님께 배웠던 말씀을 다시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들이 듣게 되고 그걸 잘못 이해하면 가정이 돌아가 가정의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에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고 그러면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청교도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더 많은 것을 얘기해야 되지만 오늘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교도 교육 그러면 신앙 교육입니다 신앙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움을 삶으로 살아내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주체인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훈련을 서로 받게 되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된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가정 예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성경법을 가르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할 시간 중에 여기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청교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없지만 하루에 두 번씩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청교도의 기본정신, 시대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거슬려가는 새로운 삶을 살려면 청교도의 배우는 중요한 것들을 지금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학교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대가 돼서 가정학교로 옮겨지는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공부가운 일 부분을 부모님에게 전달하고 부모님들을 적어도 가정에서 단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그 주어진 과제를 가지고 자녀와 대화하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를 가정에서 말씀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고 그걸 가지고 자녀들이 주일학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눈만 열면 귀만 열면 매스컴을 통해서 세상에 성공지향증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공이란 하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청교도들은 철두철미하게 성공지향증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승리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철두철미하게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암성과 말씀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학교에 가면 그런 걸 가르쳤다고 그러죠 청교도 시대에는 A 그러면 아담 아담이란 뭔 말이냐면 아담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요즘 우리가 성령 가르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알파벳 순으로 가르칩니다 A 그러면 angel, 예수님의 탄생과 선포하는 천사의 얘기 B는 birth, 예수님의 탄생 C는 carpenter, 예수님이 자랄 때 목수 역할을 하셨다 D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성령의 비둘기와 이마였다 E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적들이 나타났다 F는 follow,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제자 훈련할 때 가르쳐요 우리 그렇게 배우기도 하죠 청교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정에서 가르쳤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강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철도철미하게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르치고 인간의 죄성을 가르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삶을 가정에서부터 훈련한 것이고 그것이 교회와 학교에까지 전달이 되었는데 지금은 정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겠다는 하버드가 지금은 가장 비성서적인 것들을 선포하고 전파시키는 탁월한 세상적인 학교로 탈바꿈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을 세웠던 모든 학교들이 다 동성리를 인정하는 그런 세대로 그런 학교로 바꿔줘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청교도를 보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청교도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만 아니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을지 모르지만 청교도 그들의 신앙을 이 시대의 신앙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청교도 운동은 사상이 아니라 삶입니다 청교도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운동이 아니라 배우고 삶으로 살아내는 운동인 것입니다 청교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붙잡고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짐을 깨닫고 그 길을 가는 놀라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청교도를 어떻게 살았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속에서 그들의 시대 정신을 깨달아 이 시대에 필요한 21세대에 우리가 청교도를 어떻게 살아냈을까 라고 묻고 그걸 찾아내서 우리 함께 가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청교도의 교육은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신앙 교육은 가정 교육이었습니다 가정 교육은 가정 예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학교 예배로 그 다음에 학교로 주일학교까지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학교도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도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게 가정인데 지금도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부듬받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가정이 회복이 되고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고 교회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렵기 때문에 살만한 가책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렵기 때문에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둠 속에 빛과 소금으로 왕같은 재산으로 살아가려면 청교도 가졌던 뜨거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작동되어서 이 시대에 맞는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용기,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듣는 모든 송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신 역사가 가정의 수부터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